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극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아무스 1장에서 5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고치시려고 엘리아 엘리사에 이어 아무스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오무리 왕조 때 엘리아와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경제적으로 번성한 예우 왕조의 여로보암 2세 때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므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무스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아무스는 남유다의 성읍인 두고아의 목자이자 똥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출신의 아무스를 북이스라엘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스는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대라고 입을 열기 시작해 아람, 블레셋, 두로, 애돔, 암몬, 모아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며 각 나라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무스가 언급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선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고 심판하시는 창조주의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이방 나라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아무스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악행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아무스 선지자에 의해 북이스라엘 주변에 일곱 개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이제는 본론으로 북이스라엘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아무스 선지자에 의해 낱낱이 밝혀진 북이스라엘의 잘못입니다. 첫째 북이스라엘은 공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둘째 북이스라엘은 타락한 나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셋째 북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가난한 이웃에 관한 법과 나시림법 등 율법을 어겼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아무스의 예언은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하면서 성취됩니다. 네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의 상류층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스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들춰내시며 꼼꼼하게 지적하시고 죄로 인해 받을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첫째 북이스라엘 상류층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바산의 암소들 곧 북이스라엘 상류층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서도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열심은 가득하여 뜻도 의미도 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무너져버린 지 오래였으며 더 이상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사회 정의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북이스라엘 상류층 사람들의 죄는 가난한 자를 압제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뇌물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종교적인 행위만을 열심히 했습니다. 셋째 북이스라엘 상류층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 주십니다. 넷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양식이 떨어져도 비가 내리지 않아도 재앙이 닥쳐도 전염병이 돌아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무너져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재앙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내린 징계였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암호수 선지자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암호수는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암호수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다음과 같이 회개를 촉구합니다. 첫째 암호수는 먼저 슬픈 노래인 에가를 부릅니다. 둘째 암호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라고 촉구합니다. 셋째 암호수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넷째 암호수는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제사하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선언합니다. 다섯째 암호수는 포기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에 또다시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섯째 암호수는 마침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함 2세대는 경제적으로 최고의 번영을 누리며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쁨과 영광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와나 성경 요절주의, 건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169일 암호수 1장 요다왕 무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함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암호수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불을 지지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색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러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다스의 궁골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색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백성이 사로잡혀 기류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애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골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돛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골론에서 귀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노를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애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골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극류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골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라하세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골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보스 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합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합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골들을 사르리라. 모합의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골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국당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콕 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화를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내급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수도세 군골들과 애급당의 군골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하라 자기 군골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쇄하게 하며 내 군골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호하는 날에 베데레의 재단들을 벌하여 그 재단의 불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시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4장.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죄로 드리며 낙헌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업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업에는 내리고 어떤 성업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업 사람이 어떤 성업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남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모스 5장.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으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명이 행군에 나가던 상업에는 백명만 남고 백명이 행군에 나가던 상업에는 열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미라 하셨느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순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폐망이 이르게 하신지 그 폐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받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 적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오.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느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자만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자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자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와 있을 진저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오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귀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재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담배색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근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